이 이슈과 를 학생과 설명대로 말하는 우리 아빠가 국민도 있어요, 우리 아빠가 한국에 염려한 게 이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ban를 하다가 말해서 엄마가 말을 하고, 엄마가 고맙습니다. 아, 아빠가 못하고 있다고! 아니요! 그 인터뷰를 보고서도 아빠가 한국말을 몇 번 정리하고, 아빠가 중국말을 좋아해서 반갑습니다. 아니, 나는 집 방에 있었는데, 둘이 2시간 문의 나가고 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엄마가 잘 놀고 왔 엄마, 한국어 하는 아빠 좀 구해봅니다. 저기 아빠는 하나, 어? 뭐 유튜브 보니까 아빠들 많든다 일부러 한국말만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국말을 섞어서 해버리면 바다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할까봐 그래서 내가 효광아 아이들은 금방금방 느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으로 일단 놀아줘라 몸으로 목마를 태우던 없던 몸으로 계속 놀아주다 보면 애가 어느 순간 아빠랑 놀고 싶어서라도 아빠가 하는 말을 듣게 될 거다 물어봐요 일어나라는 말을 중국말로 뭐라고 질라이 그럼 가봐 질라이 그럴 때부터 중국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확실히 아빠의 힘은 대단한 게 저랑 연애를 그렇게 우리할 때도 한국 공부를 안 하더니 아들 때문에 한국 공부를 안 하더니 아들 때문에 한국 공부를 안 하더니